여기가 사람이 많았나? 시계 탑빙 통상? 응 뭐야? 원래? 정소리 얘네 사람이다? 아까 걔 친구들인가 보네 어? 아닌가? 사람 아닌가? 아, 보인다 죽이는데... 왜 젖어 어이, 백발 백힘야 어? 더 줄 수 있어? 너무 중요해 잡았어, 터뜨렸어 그럼 나를 데려다 다리에 올라가서 먹으면 돼 여기다 어, 받았어 헐키 가야되는데... 또 있다 또 있다, 또 있다 저거 그... 리퍼다 빠졌어 아, 저 나와 일단 유이 진작언님 뭐야, 이거 앤드로메다 와 잡았어 아이 저격 저거 여기 여기 아 보인다 저거 봤어 각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터지겠다 이거 오우 쒸 쒸 쒸 나를 쏴 여기여기여기 아직 하나 또 있어 한 대 오우 이를 조심 안 돼 잡았다 그래 오우 아 저거 진짜 싫다 터트렸어 어? 언덕 위에 다 있어 위험하잖아 이건 내 병 뭔데? 잡았어 하나 하나 또 있어 왼쪽 와 으아아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.. 아.. 또 있네.. 진짜 앞에 엄청 열심히 싸우네 갈린다 가리대로 피우고 가야겠다 건너편에도 있다 변종하빔 아.. 야아아아.. 개떼어 볼 필요 없어? 아.. 앞에 수.. 수.. 전담하는데 저거 쫄득 아닌거 같은데 핫 붙어 핫 붙어서 잡으면 되지 뭐 쟤네.. 어.. 안녕 얘들아 하하.. 존나 오기야 씨.. 아.. 쟤 앞에 가면 큰일난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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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좀 할게 가만히 있어봐 에이미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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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야 저거? 응 아.. 아닐거 같은데 이게 아니라 에이씨.. 잠깐만 인간이 왜이렇게 많아 아.. 얘네 뭐지다 마무리 청하라고 아까 죽이네 아.. 아.. 3개 왔다 씨.. 야 롤 농피 없는데 어떡하냐 수위 중이야겠는데 수리하면 되지 않나 아.. 수리하면 되겠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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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로봇을 못 본다고 이거를? 말이 안되지 사람이 왜 시끗하지 수리 깨끗해 어.. 하고있어 어.. 아.. 하.. 5명 하.. 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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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다 분만 남은거 아니야 이거? 사람 서로 싸워가지고 갈려줄거같아 3대1일수도 있다 근데 그게 제일 안좋으신다 아이 제다가 기절이니까 최소한 3대1은 아니겠지 2대1대1 그 정도야? 이제 박자 언덕시즈가자 언덕시즈는 갈건데 아무래도 여기 마을 보다 바깥 아니겠어 있으면 저쪽 내 집 바라보면 당뇨일 것 같은데 그치 그나마 원 반지고 어? 어 진짜 겁나 남았나 본데? 1대1인데? 진짜 돈만 남았나 본데? 1대1에 메카 안타고 사람으로 저격하고 싸울라나 정신이 다 없네 아니면은 멀리서 이용태란 같던걸로 피 존나 깎아먹은 다음에 1대1에 메카 타던가 그럼 메카 바로 꺼버려야지 그럼 니 죽어 아닌데 이거 이렇게 절반이 없는데 mente 아우.. 점프량 높네 아까 마을쪽에 있었나 보자? 딱 그러면 받고 있어 그냥 근데 받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금방 바로 바이러 amigos 어 저기 está 아... 아 사람이네 아 사람이네 저거 아... 아까 거기서 이미 사람이 결정전 끝났네 어... 뭐야 나 왜 내려와 아 이런다니까 이런 즉시결사 못해요 어우 조파반이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